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성명에서 코로나 비상사태를 한 차례 더 연장한 뒤 오는 5월 11일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비상사태가 중단되면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며 즉시 중단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명 발표는 비상사태를 즉각적으로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그동안 정부가 지불해온 코로나 백신과 관련 검사, 특정 치료에 대한 비용이 민간 보험과 정부 건강 보험으로 이전됩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고려한 바 있지만 코로나19의 올겨울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90일 연기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는 무료 코로나 백신과 검사 제공을 연장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거부해 왔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보건정책 부사장인 레리 레빗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이 여전히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많은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중단하면 백신 비용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빗 부사장은 파이저는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당 최대 130달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월 31일 처음 선포됐으며 이후 매번 90일씩 연장됐습니다. 올겨울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약간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두 겨울에 발생한 수치와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상황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지난주에는 약 3,70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고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